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번엔 투부정산 꾸며 들어가는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날씨 주어가 되는 거다. 장소 부서야. out there. 바깥 거기에는. 바깥 거기에는. 주어, 동사, 학생의 종류. 그 종류의 학생. 이것도 앞쪽에서부터 쭉 해석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합쳐서 꾸며 들어가는 거고 그러한 끔찍한 일을 이럴 때 것을 할 그러한 그 종류의 학생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는 전면구. 쓸 몇 개의 연필을 준비한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또 꾸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산 형성의 종법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어, 주어, 일, 이형식 동사. 그러니까 피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주어, 동사, 많은 친구. 같이 놀. 그래서 그는. 이형식 동사. 주격보호. 이거는 B. 여기가 A. 자, since 접속사부터 나왔고. 동사, 주격보호. 오늘 매우 덥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 들어가는 거야. 마실 무언가를 2번이라고 하자.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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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